한국국토정보공사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을 뚫으러 갈 때까지 됐으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왜 망으신 거예요 왜 망으냐고요 저게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망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망 쪼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언니 얘기하라 얘기하라 동상회자들 대게차는 대한민국 성략실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들은 떳떳하니까요 원래는 드러내지 않고 지나가던 거리인데 이렇게 동성애자로서 뭔가 드러내고 다닐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의 존재를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슬 offs Status 너무 재미있었고 시청해 주셔서 좋아요 어떻게 보이시는지 생각으로 했을 때 거부감이 들었는데 눈으로 봤을 때는 거부감이 들지 않고 저 사람들도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구나 제가 응원하는 커플들이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거리로 나올 수 있어서 정말 보기 좋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냥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을 즐기고 다른 사람의 결혼이나 다른 사람의 결혼은 다른 사람의 결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결혼은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행복하면 그냥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는 좋은 사람들 모든 사람의 일을 원하는 사람들 저의 새로운 사람이 정해보니까 이 모든 사람의 결혼은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저는 의사적인 일을 받게 더 좋은 것 같아요.